궁금한 게 두 분이 들어오셔서 되게 놀랐어요. 왜냐하면 두 선배님이 친해진지는 전혀 몰랐고 또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지금 뵙니다. 네, 쎄보여요? 아니, 네. 아니, 두 분이 좀 카리스마가 서로 이렇게 색깔이 다르잖아요. 맞아요. 저도 사실 TV에서만 보던 분들이 이렇게 그대로 오시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약간 없으면 안 되는 어머니 역할, 부잣집 사모님 역할. 막 돈봉투 주고 내 아들이랑 헤어져. 이러고 막 딱 이런 약간 위험이 있는 역할이셔서 되게 오늘 누가 이렇게. 아니야. 헤어져야 돼. 돈봉투를 한 번 맞고 싶은가 보다, 제가. 아무리 외도로 이혼한 아내라도 자식 낳아준 사람인데 이제 와서 생각해도 안 된 일이라면서. 그런데 중금이는 속이 굉장히 깊어요. 아, 그래요? 같이 미국에 촬영을 하러 갔다 왔는데 내가 오히려 많이 의지하고. 아, 진짜? 굉장히 속이. 뭐를 느끼기에는 김동연 씨한테 의지할 것 같은데. 아니, 굉장히 속이 깊고. 아, 진짜?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친해졌어요. 아니, 좀 전에도 이제 여기 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, 언니가. 중금아, 너 어디야? 그래, 그래서 나 지금 가고 있어, 언니? 이랬는데, 나 무서워, 빨리 와. 이렇게 아무도 모르겠어요, 이랬어. 아, 왜 아무도 모르겠어요. 저랑도 친하시고. 그러니까 배우들이 사실은 화면에서 볼 때는 되게 기 세 보이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런 면들이 많아요. 자, 일단 우리.